안녕 저는 메가스터디 목표달성 장학생 20기 소수빈입니다 이번에는 목달장이 다같이 스터디윗미를 준비해봤는데요 저는 저희 학교의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쫀쫀다리 담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에 합격하셔서 그 대학의 큐속사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스터디윗미와 함께 공부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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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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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okes. tahu. afternoo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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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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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egづkis Every OB i2受 ke 하나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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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